경기도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자체 관광안내책자 10만부를 제작해 서울경기도 노선공항버스 이용객을 대상으로 배포합니다. 도가 제작한 관광안내책자는 K-POP과 드라마 촬영 장소를 비롯해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경기도 여행지 등 총 19곳을 담았습니다. 우선 뮤직비디오 촬영지 4곳은 BTS 봄나라 양주 일영역, 레드벨벳 놀이의 안양예술공원, 백현 유앤빌리지의 파주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로제 온더그라운드의 양평 용도 휴게소입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경기도 관광지 12곳이 고화질의 사진과 함께 수록됩니다. 도는 이처럼 도내 관광지를 관광객에 알리는 책자를 국문 2만부, 영문 8만부 등 총 10만부 제작하고 오는 5월 중으로 서울 경기도 노선을 운행하는 공항버스 업체 중 빛을 희망하는 경기공항 리무진, 선진고속, 경남역의 총 3개사를 통해 배포합니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과장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한류의 풍으로 인한 한국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경기도의 매력적인 관광 자원을 담은 본 안내책자가 외국인 관광객이 경기도 방문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